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윤소호입니다. 전임 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지하기 위해 정의당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원,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 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들이 탄핵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강제징용소송지원 관여 및 해외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인권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 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 연구의 불리익 시도 등 그 현미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출을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출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하루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나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깃털을 확실하게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사법정의 실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